동틀 무렵 50년 하루같이 새벽잠 깨워서 저 멀리 십자가 향하던 발길 지금도 눈에 선하다 요놈 저놈 기도 제목 키워놓은 손때 묻은 성경책 부여안고 한발 두발 옮기시던 어머니 내 어머니 예배 당매 납출 첫자리는 성도들도 달고 있는 지정서 강대상 옆엔 자식 소망 담아 세워진 오색등이 반짝였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 보남매 잘되라고 부디 다들 건강하라고 두 손 부여잡고 기도하시던 그 자리 얼룩진 눈물방서 지금도 하늘에서 기도하고 계시려나 따뜻한 방석 하나 보내 드리고 싶다 즉시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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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